LG 유플러스가 자사 IPTV 서비스인 유플러스 TV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TV로 진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. OTT TV로 개편된 유플러스 TV는 편리한 시청 경험, 나에게 꼭 맞는 콘텐츠 추천과 합리적인 요금이 특징입니다. 또한 기존의 UHD2 이상의 IPTV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셋톱박스 교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, OTT TV에 최적화된 OTT 리모컨을 선보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. 앞서 유플러스 TV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번거로운 콘텐츠 탐색 과정, OTT별 사용성 차이와 요금 부담 등 이용자의 페인 포인트를 확인하고 수개월에 걸쳐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편 준비해 왔습니다.